자 여러분 대통령 이야기를 자꾸 해서 이제 좀 그러긴 한데 조금 전에 이제 5시 무렵에 나간 방송 제목이 윤석열 양심이라는 그런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제목이 국민은 죽게 생겼는데 이런 부제목을 달아가지고 내보냈는데 의외로 이제 좀 윤석열 대통령을 나무라는 그런 그림에도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의견은 좀 적은 편이네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전부터 시작해서 좀 석연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에 윤 대통령이 이제 보이는 반응을 보게 되면은 단순히 석연치 않다는 부분을 넘어가지고 야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엇이 석연치 않은가라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실 겁니다. 지금 이제 문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제가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의 통합선거인 명부 위 변조를 통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선거인수 기준으로 7.5%포인트 정도를 올려서 이제 전국에서 329만 표 정도를 확보할 수가 있으면은 2024년도 총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자료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공개했습니다. 대략 한 214석 정도를 비례대표를 포함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사전투표율을 5% 정도 끌어올리더라도 220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포함하고 비례대표를 포함하게 되면 202석 정도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5% 정도만 조작을 하더라도 개헌저지선과 탄핵저지선이 모두 다 무너진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다르게 이제 표현하게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죠.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일당 지배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 선거를 장악한 사람들이 이제 일당 지배체제 실질적인 일당 지배체제를 성공시키는 그런 그사가 2024년 총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국민이 만든 대통령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의 준반부에는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는 그런 아주 최대의 미스터리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전에 한 방송을 조금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이 노예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박탈당하게 가지고 그런 상태에도 대통령이 저렇게 완강하게 침묵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냥 대통령의 취향이나 정치적 입장이 아니고 특별한 그런 사연이나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지금 보수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는 국민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가 선거부정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공병호 tv뿐만 아니고 중앙일보나 동아일보에 선거부정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면 댓글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선거부정을 거부하는 문제가 윤 대통령의 지지도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런 어떤 즉흥적인 것이 아니고 뭔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또 대통령이 공개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깊게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하는 부분에 숨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윤 대통령 개인 사안에 국한된 문제 같으면 우리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우리가 다시 참정권을 박탈당한 상태로 가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외관상으로는 다 선거가 치료지게 되지만 선거를 특별한 그런 계급이 다 만드는 그런 사회가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것이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고 아주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의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깊숙이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양심 차원이 아니고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 죽고 사는 문제고 본인의 또 탄핵 문제하고 그리고 본인의 지지도에 아주 악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갈아 뭉개는 그런 대통령의 문제를 조금 더 자세하게 오늘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연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뭉갤 수가 없는 것이죠. 국민들은 억울한 거죠. 그냥 이제 이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 몇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다시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조선이 500년이 갔고 북조선이 거의 지금 100년으로 향해서 달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만큼 오래 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이에 나라가 얼마나 망가지겠습니까. 당연히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문제 해결책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가끔 가다가 당신이 우파인지 좌파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거는 우파 좌파 문제가 아닙니다. 우파 좌파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인연 문제보다 훨씬 더 큰 건 거죠. 진영에 갇혀서도 안 되고 특정 인물에 대한 호불호에 갇혀서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 H님 윤통희 양정철과 혹시 막판에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하거든요. 그 문제를 여러분들 오늘 좀 더 추적해서 보도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